부산 성시화운동본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성금을 전달했습니다. 성금 모금은 지난 4월 부산지역 교회 목회자 250여 명이 목회자 사랑 나눔 운동에 참여해 약 한 달 동안 진행했으며 모금액 2,100만 원을 부산시에 전달했습니다. 부산 성시화운동본부는 16개의 구군, 보건소 등의 경력품을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.